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5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잘 설명하기 이전에 왼쪽에 제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240탄을 2026년도에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4년 치를 수익률을 공개를 지금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이때 당시에 추천했던 240탄의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훗날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맡기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수익률을 4년 치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익률을 4배 5배 더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22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자, 대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인데 이 대기업 종목인데 35,000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만원을 깼습니다. 만원.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에요.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얼마에서 매수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종목을 만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만원에 매수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고점 7만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7토막이 넘게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000원입니다. 회사의 업력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제가 600%를 먹는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은 추천이 기본이 한 종목의 천만원, 1000%짜리가 천만원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5천만원을 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은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박 종목을 100만원에 지금 후원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제도를 이용을 해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만원을 깼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쉽게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이 종목은 3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3000원. 자, 3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이런 대기업 종목에서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매수해놓고 절대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더 빠지면, 더 빠지면은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오게 돼서 이 주가가 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그냥 하늘이 쇳복을 터뜨려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노하우를 귀동량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저랑 인연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제도를 제가 도입을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10분지 1토막을 내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인율을 이렇게 일일이 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대박 주식 카페인데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천만 원짜리를 10분지 1토막을 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이런 도움을 드리고 저 지금 회비를 엄청나게 지금 내렸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꼭 잡으시고요. 아까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안내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달 이렇게 공시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 후원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또한 6%의 배당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 매달 제가 후원금을 내드리면 그 돈으로 단 몇십주라도 몇백주라도 더 사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훗날 돈을 많이 버셔서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구와 대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다. 자 제가 대공항에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신호탄을 이렇게 정확하게 쉬앙 분석을 내리면서 첫 번째 대공항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렸던 이 포스트 2월 26일날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번 엄청난 후폭풍이 터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 내부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지금은 이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항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터지는 이런 시기에 제가 돈 벌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대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왼쪽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 1000개가 넘는 수익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보시면서 그동안에 저를 따라왔던 저를 믿고 같이 투자했던 회원님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액 재산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수억 수십억씩 몰빵을 터뜨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전은 성공하는 자의 몫인데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잠재자산이 35,000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 종목이 이제 5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7토막, 8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때에 따라선 기회가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